뜻밖의 고난으로 인해 당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대요 교회로 옮겨 갔었습니다 다시 초점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라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핍박이 준 유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게 준 유익이 뭐냐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환란이 항상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있고 의인에게도 있습니다 비바람과 폭풍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이건 악인에게도 있고 의인에게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비바람과 폭풍이 없다 그러면 사막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종종 남해안에 녹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황토 갖다 붓고 그러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태풍 한번 오면 녹조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비바람과 폭풍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단순히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가론 유다 빼고요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11명이 순교했다는 것 기록된 것 딱 한 사람입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만 첫 번째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해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럼 당장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의인이 핍박을 받습니까 여기 야고보 보면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왜 의인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은 의인 아긴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런 얘기도 했죠 마태국 5장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사형통일 것 같이 보이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악인 선인 관계없이 햇빛 비친다는 거예요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거 차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왜라고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믿는 자는 태도가 다르다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행자로 정의할 수 있고 순례자로 정의할 수 있다 차로 쓸 때는 여행자인지 압니다 여행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케줄 짜고 내가 계획 짜가지고 내가 가는 건데 인생이 여행입니까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여행 아닙니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순례입니다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건 뭐죠? 이끌림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순종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접하고 수용하고 그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최종 결과가 좋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9장 20절을 보니까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을 만들든지 천 있을 그릇을 만들든지 그럴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순례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권한이 오냐 그래서 권한이라고 이렇게 전제하는 거 내가 판단 내리는 거 아니에요 권한은 나쁜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이걸 묻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취약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권한에 관해서 생각보다 크리스찬들이 취약해요 이유가 뭐냐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왜 권한이 오냐 오히려 불신자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못 받아들인대요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탈석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이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댑니다 제일 못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목사랍니다 목사들이 못 받아들인대요 내가 죽게 충성했지 뭐 한 게 있다고 이러냐 왜 그렇습니까 피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6월 6일 날 남전도에 철원 트래킹을 갔습니다 돌아오고 저녁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다고요 성도들도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인가 봐요 당장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제가 뭘 해야 되죠?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당장 그때 죽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할 일이 뭐죠? 그때 굳이 응답이라 그러면 일상을 지켜내라 그런 거 있어요 일상을 지켜내라 그리고 또 한 번 기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한 번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내가 희석이야 싫어하지만 혹시라도 15년 더 주신다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똑같아요 일상을 지켜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죽으나 사나 똑같이 일상 지키는 거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정리가 됐습니다 일상 지키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바가 울 동안 그런데 병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연기돼서 제가 6월 6일이었는데 6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했거든요 제가 이유는 그거였어요 일상을 지켜야지 죽으나 사나 일상을 지켜야지 그게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왜 묻지 말고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걸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죽고 난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더라니까요 암진단을 받으나 아닐 때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죠 합력하의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제자인데 풀려나잖아요 차이점이 뭐죠? 한 사람은 잘 살았고 한 사람은 못 살았고 그런 건가? 그거 아니죠 마지막에 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의 선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하는 게 틀리거든요 우리 대장장이들 보면 망치가 있으면 망치 밑에 받침대 있죠? 그걸 모루라고 그러죠 모루 모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루가 있어야지 망치를 쳐서 쇠를 단련하죠 제가 볼 때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셔서 모루 삼으신 거예요 초대교의 모루 받침대 야고보라는 순교를 통해서 모루 삼으시고 베드로는 좀 더 사용하셔서 망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망치만 있어가지고 쇠를 단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루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망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불러주신다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주신 게 바로 뭐냐 고난당하지 핍박당하지 그거 실패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딱 맞는 거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반응 가지고 충성해 그걸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두 번째로 핍박이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중복기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왕 그러는데 여기 헤롯이 우리 보통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갖다가 건축을 많이 했다고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일세라고 해요 아그리빠 일세 그리고 그 다음에 26장인가 보면 사도 바올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게 헤롯 아그리빠 이세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집안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일세도 야구부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그러고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 이둠의 출신이라고 그러죠 피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지어준 거예요 이둠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없고 민심 없고 여론 지지 받고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진리하고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백성들 등쳐먹을까 민심 이렇게 이끌어가서 자기 유익을 구할까 나쁜 사람이죠 야구부 죽였더니 백성들 반응이 좋거든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네 지지도가 올라가네 그럼 베드로도 죽여야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무교절 6월절이 오니까 이거 지나면 죽여야지 그래서 잠시 놔둔 상태였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가 베드로니까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들은 기도했다 그거예요 옥에 갇혔다 기도했다 이 단순함 이게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위기상황 속에서 너무 좋은 걸 배웠죠 뭐예요 뒤를 봐줄 사람 찾지 않냐고 백을 찾지 않냐고 항의, 데모 이런 거 안 하고 연판장 돌리지 않냐고 오직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적인 방법 찾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피난처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다 환란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도 잘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부탁할 곳이 없는 사람 의사가 너 끝이다 그러는 사람 기도 제일 잘해요 제가 볼 때 기도 제일 잘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성교사님들이더라고 성교사님들은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험한 지역에 있는 성교사님들 보면 도움을 요청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도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피난처가 되고 도울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 찾지 말고 자기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베드로는 감흥과 같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겁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불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이게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하나 배운 게 뭐죠? 중보 기도의 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대화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기도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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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같이 뭐하죠 주님? 뭐 이런 거 일상을 살아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중얼중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찬양 기도죠 조금 전에 불렀던 주께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그거 한 20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께의 힘을 얻고 마음이 시원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과 연결되면 좋은 거다 그게 찬양 기도예요 찬양 찬양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때 응급 기도가 있을지요 주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 같은 거 살려주세요 불쌍력이 주세요 응급 기도에 무슨 외계 그런 게 있겠습니까? 외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중보 기도가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삼각관계가 있다고 나를 깨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삼각관계가 있다고 내가 깨지면 하나님 사랑이 되고요 내가 깨지면 이웃 사랑이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깨져요 이웃 사랑하면 내가 깨진다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나를 넘어선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웃을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보 기도 아니에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치고 자기가 안 깨진 사람이 없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중보 기도 죽어도 못해요 자기 기도는 잘해요 자기 가족까지 기도 잘해요 한 걸음 더 나간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기도까지는 돼요 그런데 중보 기도가 안 돼요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중보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암호수서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연결시킨다 조율한다 그 다음이 초월한다 초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수리 두물머리같이 하나님의 큰 흐름이 있을 때 내 흐름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초월이라고 그랬죠 초월이 뭐예요? 넘따잖아 그렇죠? 극히 많이 넘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초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중보 기도에 있죠 하나님께 동참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이제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날 밤에 응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죠 응답이 언제 있어요? 전날 밤에 참 이게 묘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공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열의 고성 돌 때도 6일 동안 돌 때 아무 일이 없었죠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죠 그게 전날 밤이에요 마지막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7일째 7바퀴 돌 때 무너져 내렸죠 그게 그 전날 밤에 그런 뜻이라고요 또 남한 장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요난강에서 목욕하라 7번 목욕하라 6번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서서히 10% 10%씩 되는 게 아니고 6번 목욕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전날 밤이죠 7번 하니까 낫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들 기도응답이라는 게 이렇게 서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돼버리는 거죠 엘리아도 가뭄 때문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7번 기도하죠 6번 갈 때까지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폭우 쏟아질 거니까 마차 빨리 내려가고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폭우가 내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그게 언제예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타이밍 딱 되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곧 전날 밤에 호련이가 뭐예요? 서든이 갑자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임지하셔서 천사 보내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버릴 때 그 피로나다 하니 쇠사시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구원의 손길은 정확한 타이밍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호련이에요 호련이 임제는 호련이 임하는 거예요 한 숟가락이에요 한 판에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임제하시는 방법이더라 그런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 세팅이 이렇게 자세히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제자들이 풀려나가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을 먹었는지 16명 4명씩 4교대로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 군인 틈에 재웠대 그러니까 이쪽도 군인 이쪽도 군인이야 꼭 가운데도 재웠어요 그리고 두 개의 쇠사슬로 메워 있고 또 밖에 파수꾼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풀려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이거 어떻게 도망쳐요 여기서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이 풀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게 되게 용의주도한 것 같아 다 챙기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잘 챙겨가세요 여기 보니까 신도 신으라 신발도 챙겨라 겉옷도 입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 챙겨 갖고 왔어요 후다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챙겨다니십시오 그리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고 쇠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대요 그리고 거리에 나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수십간에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풀린다는 거죠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박하고 예수님은 풀어줘요 오늘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묶여 있는 분들 관계가 묶여 있는 분들 재정적인 것 때문에 묶여 있는 분들 외국도 못 나가는 분들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로 주님께서 어느 날 순간에 후련히 임재하셔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순해 보이지만 중부기도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이게 예루산 교회에 보여주신 또 다른 환란의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가보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뭘 깨달았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린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깨달은 거죠 환란과 핍박이 오는 걸 통해서 고난이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거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예요? 중부기도의 힘이 대단하다 다 유익이 있는 거죠 마지막 종합적으로 볼 때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우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보소의 앞부분을 읽으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당하면 기뻐하라고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여기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지금 고난당했어요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시더라 예루살렘 교회도 유익이 있고 안디옥 교회도 유익이 있고 또 모두에게 다 유익이 있더라 마지막 그것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는 데 유익이 있었어요 이건 되게 유익이 있거든요 우리 8장 1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스테반의 일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다 박해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는 왜 예루살렘은 안 떠났을까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순교의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뒤 분위기를 보니까 사도들이 핍박받았다는 얘기는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 때문에 떠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 얘기할게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파벌이 있었죠 히브리파와 본토파와 헬라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온 게 본토파한테는 안 온 것 같아요 히브리파한테는 헬라파한테만 온 것 같아 헬라파가 좀 자유분방하잖아 그러니까 헬라파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친 사람이 왜 죽이는 사람도 스테반 이게 헬라 이름이거든 또 하나 빌립 빌립도 도망쳤는데 빌립도 필립이니까 이것도 헬라 이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하나 같이 보이는데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미묘한 거리감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진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일라 그러니까 이 본토 출신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제 느낌 보니까 약간 방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소극적으로 한 것 같이 보이고 또 헬라파가 당하는 고난을 좀 외면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헬라파들만 다 흩어져서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놔둘 리가 없죠 이제 히브리파한테도 고난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형제의 아픔을 외면했구나 문제투성이구나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하나 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익이거든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내가 걸림돌이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꺾어주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나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지는 거거든요 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화합도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깨짐이라는 유익이 있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안디옥 교회에는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다 그게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질 때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11장 29절 30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이런 핍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야구버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서 죽을 위해 처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풀려나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는 모습들 이거를 다 바나바하고 사울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익이거든요 그럼 안디옥 교회도 유익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본 것은 체험한 것은 재산입니다 하나께서 여러분들 부흥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부흥을 본 사람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본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과실라가 빌리뽀 감옥에 갇혔던 거 보시죠 16장에 가면 그때 바울과실라가 어떻게 하죠? 이때 장면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16장 25절에 바울과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다음에 갑자기 여기도 호련이잖아요 서든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12장의 사건이 바울에게도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고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면 주께서 풀어주신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도 유익이 있고 깨지는 유익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유익이 있게 되고 미리 경험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공이 두 교회 모두 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 죽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 벗어나게 해달라? 여기 구체적인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풀어달라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풀려 나오니까 놀라가지고 그러잖아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미쳤다고 그러고 뒤에 읽어봐요 이거 나와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기도할 때 물론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구할 바를 알려주신다 그러는데 너무 당황하면요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당황해 보셨어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것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까지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잘 못하면 그냥 교회 봐가지고 엎드려 계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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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 심령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소동과 고마라 망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동 고마라 작살낸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그건 맞는 것 같다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오케이 살려줄게 아무래도 50명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45명 없을 것 같아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우리는 그러죠 이게 숫자에 관심이 많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한 명 그래도 살려줄 건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뭣도 모르고 설명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50명 45명 40명 이게 본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죠? 내 조카로 살려주세요 그거죠 그런데 그 말을 못해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못 구해요 뻔뻔스러워서 어떤 때는 민망해서 어떤 거죠 어떤 때는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입술을 구한 것만 들어주시느냐 아니에요 우리 심령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가 이게 뭐예요? 그의 심령을 헤아리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이렇게 헤아리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다 건져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또 깨부쳐야 돼요 이 환란과 핍박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설적으로 다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을 헤아려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나와가지고 초신자들 또는 뭐 너무 민망해서 이렇게 마땅히 구하지도 못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하고 그냥 아시죠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 주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충분히 돌아보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받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란과 고난이 와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 크리스찬이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네이밍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이게 고난을 실패라고 네이밍하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 신뢰해요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 정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반응이에요 중복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중복기도의 능력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깨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고 장차 안디옥교회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토대를 배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공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동기 12장 전체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고난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이다 합력까지 서른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의 길을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전해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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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